풍마족 풍아 안녕하세요 오파넌 유튜버 풍마족 마스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여름에는 여행이나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짜잔 페이질리 패턴의 옷을 세트로 입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페이질리 패턴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손수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손수건 해외 유명 셀럽들도 즐겨 입으면서 전세계 패션 피플들이 인정한 페이질리 그 옷을 지금부터 풍마족 마스터가 입고 느낀 점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질리 모양은 일정하면서도 변칙적인 패턴의 디자인이 표현되는데요 페이질리 디자인은 같은 모양의 패턴을 여러 방향에서 짜맞추기 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명 브랜드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와 콜라보 할 때도 이 페이질리 모양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셋업인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색깔 다른 게 한 제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유니크하고 멋스러워서 풍마족 마스터가 페이질리 패턴의 옷이 나올 때마다 소장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여름 소장 가게에요 커플템으로도 완전 깜짝합니다 다음으로 풍마족에서 파는 페이질리 패턴의 옷은 가성비가 좋아요 보통 이름만 되면 아는 고가 브랜드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페이질리 디자인의 옷들이 1, 20만원은 그냥 넘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마족에서는 가성비 좋은 페이질리 제품을 다수 준비되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고 있는 페이질리 옷은 재질도 매우 우수합니다 제가 방금 재질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재질이 스판 재질입니다 옷이 스판에 들어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스판 재질 잘 알고 계시죠? 바지 살 때 많이들 늘려 보잖아요 스판은 폴리우레탄 섬유의 탄성사로 만든 합성 섬유로 잘 늘어나며 가볍고 즐겨서 요즘 옷에 많이 씁니다 이런 좋은 소재의 옷들이 풍마족에서는 많이 팔고 있습니다 풍마족? 라인너! 라인너! 제가 오늘 페이질리 제품을 입고 느낀 점 3가지를 얘기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유니크한 디자인 두 번째 훌륭한 가성비 세 번째 우수한 재질 이렇게 제가 오늘 페이질리 셋업을 입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느낌 오지 않나요? 이 페이질리 제품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풍마족에 오시면 저 풍마족 마스터가 시청자 여러분에 한해서 완벽한 코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마족 라인너! 풍박!